네, 오늘은 저희 트와이스의 2022년 시즌 그리팅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팅 컨셉은요? 우체부 같지? 2022년에는 모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컨셉이에요. 편지를 주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모자를 써봤고요. 이런 모자를 잘 안 쓰니까요. 아직 날이 덥긴 하지만 이렇게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오늘의 기쁜 소식? 오늘의 기쁜 소식? 오늘의 기쁜 소식? 요즘의 기쁜 소식? 제가 요즘에 커트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제가 단발을 좋아하시는 원스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원스분들이 만약에 단발로 써른다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짧은 단발로 서로 과정 안 사용하는 예수 하나님의 음료를 시켜주시키는 양평한 오픈 소녀의 음료를 시켜주시키는 작품은 근데 맘에 들어요. 제가 최근에 말차에 빠져가지고 말차 라떼를 거의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서울컵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어울려져 있는 말차 라떼가 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조금 아련한 느낌? 사정적인 느낌? 좋아요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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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을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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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무낙 워낙 워낙 더 이상 그리고 퍼포먼스 터뜨린 기쁜 소식 일단 오늘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어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트와이스가 앨범이 새로운 노래가 또 나왔습니다 베이지 2는 좀 단정하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련한 느낌 뭔가 가을 느낌이 조금 나는데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오늘의 기쁜 소식 이제 막 그렇게 덥지 않고 곧 가을이 조금 온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기쁜 소식입니다 올해 너무 유독 더웠기 때문에 조금 선선해져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요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요 12월을 좋아합니다 왜요? 언니 생일이 있어서? 새일도 있고 크리스무스도 있고 유독도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가을을 좋아하고요 저는 5월 좋아합니다 7월 어디였어요? 7월, 7월 더 좋죠 저는 여름을 좋아하지만 2월을 좋아합니다 생일이 있어서 너무 빠져요 너무 빠져요 저는 원래 여름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 좀 겨울이 참 기다렸죠 근데 나와요 새우씨 안돼요 긋지마 달은? 8월이 좋아요 왜요? 뭔가 생기 있어요 달 햇빛? 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차가운 찬 바람에 타고 오는 뭔가 뭔지 알죠 물을 먹으면 살짝 뭔가 쓸쓸한 그런 향을 좋아해요 저는 계절의 향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베이비 파우더를 되게 좋아해서 맞아요 베이비 파우더 향을 뿌려서 이렇게 원샷 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여름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바다에 바다에 그냥 그러면 이렇게 편집을 담궜 잘했다 저는 약간 우디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나무 향 씁쓸한 저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티현 씨는 그런 나무에 이렇게 비벼면 나무에 이렇게 비벼면 네 감사합니다 사진 if you're feeling 어디서 좋았습니다 사진 약간 우체부 콘셉트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베이지 톤을 입은 것 같아요 오늘의 TMI는 어제 먹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또 먹고 싶습니다 그게 TMI예요 오늘은 그래도 약간 부드러운 착한 분위기로 스타일링했습니다 요즘 그래도 이런 뭔가 부드러운 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이에요? 진짜 소소한 거지만 저 머리 자를 거예요 조금 길어서 다시 조금 정리하는 점도 조금만 짧아질 거예요 진짜 잘 쥐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나요? 원세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꾸미 예쁘게 하고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설렘 설렘인 것 같아요 오늘 TMI 촬영 현장에 왔는데 밖에 뭔가 되게 초록초록해서 예뻐서 나가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었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모크 하면서 이렇게 리본도 받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초록초록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 최근에 저는 이제 염색을 캐서 안 하다가 이렇게 염색을 해서 완수들이 조금 저의 변화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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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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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네? 네 이 세계로 간다 그런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3시까지 찍을 것 같은데 진짜 부끄러운 거 같아 귀여워 이것만큼 내가 신경 썼다 음... 잔머리 이 잔머리 제가 2022년에는 20대의 절반 스물다섯 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스에게 오히려 추천받고 싶어요 그 나이대는 꼭 이걸 해야 한다 뭐 인생 선배로서 원스가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뭐 책을 읽어,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든지 어디를 여행을 가야 한다든지 원스에게 추천받고 싶습니다 원스에게 추천받고 싶습니다 안심해 그릇에다가 그릇에 들어간 공부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신경 썼다고 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아까 언니들이 약간 청순한 느낌 난다고 해가지고 청순...이지 않을까? 사실 이런 느낌의 촬영을 조금 오랜만에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희가 앨범할 때도 좀 아예 밝거나 뭔가 이런 청순한 느낌은 사실 많이 찍어보지 않아서 최근에 오랜만에 청순한 느낌으로 원스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또 혹은 팬미팅이나 어떤 직접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컨셉이라 약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아 2022년 좀 기회가 된다면 하와이도 가고 싶고 유럽 쪽을 많이 안 가봐서 파리나 이런 데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즌그리팅이 원스들한테 가는 게 약간 꿈같은? 약간 꿈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즌그리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담고 있는 오늘이 8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올해가 끝나기에는 조금 남기는 했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제가 슴마에 도전을 해보지 못한다면 2022년에는 꼭 슴마를 도전을 해보고 싶고 만약에 슴마를 2021년에 다 도전을 해봤다 그러면은 2022년에는 또 다른 뭔가를 도전을 하고 그게 뭔지 정해지면은 원스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에 시작하는 시즌그리팅이다 보니까 좀 설레는 마음? 표정? 이런 거를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21년을 시작하는 시즌그리팅이다 보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물론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아예 수영을 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헤엄치는? 이 정도라도 해보고 싶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2022년에도 원스와 함께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감아서 코로나가 없으면 해외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 투어가 각자 회사에 있는 사회에 있는 상춘을 사회에 있는 상춘에 있는 상춘을 당연히 저녁도를 만드는 물이 종이 많아서 통제에 있는 상춘을 만드는 유지 과연 방송에 있는 상춘을 연락하기 ennen? 이번에는 공식이신가에 오상춘을 가르치다 전화하러 가는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표정이나 분위기를 좀 밝은? 되게 설레어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리려고 노력해봤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도전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클라이밍! 이렇게 운동하는 거... 되게 활동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감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클라이밍을 한 번 2022년에 도전해보는 것. 2.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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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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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6. 5. 5. 5. 5. 10. 6. 5. 10. 2 6. 3 6. 5. 1 차가운거지 이 컨셉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달에 넘어갈 때마다 그 달을 뭔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달마다 사진들 보면서 저희를 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함께하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원스랑 트와이스는 진짜 오래오래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력을 넘기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